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 다이시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이시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앙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랩던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중심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정적으로 굳게 잡은 마음 또 확고한 생각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러한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중심을 가질 때 핵심 중에 핵심은 오직 그리소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영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파상 공격이 줄기차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강과 바리세인, 사두개인, 헤롯당 사람들, 백성의 장로까지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완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격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의 외식에 속에 빠져있는 종교생활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생활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속의 중심이라는 말씀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아직까지 형식적인 종교생활 속에 빠져있는 자들과 또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 그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계관들이 그리소를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소가 다이세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소가 다이세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소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세 형통으로 오신다라는 인성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신성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속에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소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되어 대신 죽을 수 있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만 인류 전체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진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노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소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일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터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인마니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래 보라 처녀가 인터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마니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핵심은 그리소가 누구인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왕 되신 그리소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소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셨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 선제신 그리소로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소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영적인 신분이 변화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인간인 동시에 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신 후에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식 속에 빠져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신앙생활을 외식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척 또 기도하는 척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은 완전히 자기 교만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 속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신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이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응답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응답이 없고 또 응답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숨은 동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냄들이 우리의 중심 속에 오직 그리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삶 오직으로 완전 무장해서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중심입니다 오늘 본 말씀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물은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들인 것을 능력여 보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들이는 사람을 살펴보시더니 사람들 가운데 두랩돈이라는 지극히 적은 금액을 들인 한 가물을 참된 헌신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이 냅돈이란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화폐의 당위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오늘날로 치면 단일공사 사람이 많은 것처럼 10원짜리 동전과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이 가물의 헌금은 부자들의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의 헌금을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부는 자신의 중심을 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림 성전에는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놓여졌다 합니다 이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헌금을 모두 동전으로 드렸는데 이 헌금함에 노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헌금의 액수를 대략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면 헌금함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서 폼을 잡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가부는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을 뿐이어서 어쩌면 소리조차 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다른 사람의 눈과 귀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다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부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신의 자세고 올바른 헌금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고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헌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은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한 헌신이고 둘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자들은 많은 돈을 드렸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 헌금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반대로 가난한 가부의 이 두랩돈을 가진 헌금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힘든 전도였기 때문에 그 가부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이런 완전한 헌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우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우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언약적인 도전을 하며 이 4대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결론의 암병동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붙잡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서론적인 문제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2, 3, 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는 본론 인생을 살며 영원한 기억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성례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